신지대교. 지금 우리 이순신 장부 유적지 가는 중이에요. 저 더 높이 더 없어 보여요. 아 신지대교를 지나는 중이에요. 너무 멋있죠? 완도 타워가 보이네요. 아 바다 위로 정말 옥믹 바다 너무 아름다 봐요. 좀 더 높이 들어가지고 저 안 보이는. 아까 너무 멋있는 풍경을 다 놓쳐네요. 저쪽도 좀 가르세요. 전면, 쭉. 멋있어요. 오늘 바다 색깔도 진짜 좋다. 바다 색깔도 이쁘고 너무 멋있어요. 배 있다. 배 간다. 저쪽도 봐요. 저쪽도. 이쪽도 돌려요. 약 5m, 60km, 모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진짜 멋있다. 60km, 60km. 이제 금방? 네, 진짜.